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밑떨어졌나? 그쵸? 아유 모르겠다 씨 안녕하세요 자 GNS야 여러분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필터 뭐 이상한 왕관 이런 거 해보려다가 한번 그냥 날라갔어요 제가 지금 얼굴이 약간 쾡한데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요 사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기본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염색했거든요 염색해서 지금 거의 염색하는데 이제 샴푸 때 찬물이 안 나와서 샤워기로 감아서 그냥 얼굴을 그냥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얼굴 상태가 약간 메롱인 점 죄송하다는 말씀 뿐입니다 I am feeling good 방금 전에 달라나 방송 끝났나요? 그 백종원 선생님 나온 거 저 거기서 감자밖에 못 썰었어요 흠흠 죄송해요 할 게 없어가지고 종교 잘 하더라고요 감자만 쓰다가 그냥 끝나네요 다행히 안 혼났어요 혼날까만 무서워가지고 감자도 거의 천천히 염색 오늘은 이제 어 앨범 리뷰 시간 아니고요 아니고 그건 이제 따로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이제 약간 어 시시콜콜타임 SSKK타임이라고 네 시시콜콜타임입니다 오케이 뭐 그냥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? 해볼게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유 감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어 맨날 뭐 글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뭐 몸이 뭐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지금 6개월째 지금 시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있는데 몸이 절대로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서 이제 체형도 좀 바꾸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힘줄 때도 좀 힘 좀 잘 주고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한 7월부터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서 어 조금 붓긴 했는데 몸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고 나중에 한번 커팅 한번 싹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번에 식단 한 달 해봤는데 이제 못하겠더라 너무 힘들어요 식단이 진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고 해서 아 이제 고구마 뭐 이런 것만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이제 닭감살 위주 저한테 샐러드 위주의 식단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팅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치팅을 했는데 거기가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식단을 포기를 했고요 언젠가 다시 알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요즘 계속 제가 목이 약간 유리성대라 지금 거의 지금 목이 지금 약간 드라이한 상태예요 건조 예 아시죠 건조 드라이 네 건조한 상태고 아무튼 운동은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필라테스 하던 것도 이제 같이 해야지 이제 좀 착용 규정이 좀 더 되는데 필라테스 웨이트 아니 웨이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웨이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덤벨 들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환 운동 어 또 박스 점프하고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몸이 이제 처지지 않기 위해 하는 어떤 이렇게 뭐 러닝도 뛰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맨날 무슨 뭐 무산소 막 근육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고무적인 거는 제 최근에 어쨌든 풀업을 풀업이 턱걸이죠 턱걸이 20개 20개를 찍었습니다 흠 완전 플레인지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풀업을 이제 20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 했는데 7월 때 지금 이제 20개 정도 컨디션 좋으면 20개 할 수 있고 컨디션 안 좋으면 5개 정도 어쨌든 이제 풀업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자기 몸무게를 갖다가 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이제 풀업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뿌듯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